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협박이 좀 뭡니까 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서영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친명계 인사들로 팀합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탄핵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정운영에 협조 안 해 줄 수 있고 당신 탄핵할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야당도 다수지만 여당에서 일부 사람들만 반기를 들면 당신 탄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협박이죠 기회 놓치게 되면 네키 제이 님이 잃어버린 50년이 올 겁니다 국민들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50년이 아니고 이제 그냥 선거를 장악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핵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채널 탄핵뿐만 아니고 고소고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쌍하니까 하는 겁니다 야당 긴급최구위원회 발언이 이재명이 기소되자 당신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소되자 야당의 긴급최구위원회에서 윤석열 임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기소 발표가 나온 지구 긴급최구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인물들이 어떤 발언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박찬대 최고위원 인천광역시의 연수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재선의원이고 젊은 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하고 또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맹심해라 다 이 정상적인 선거리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 설 수 없는 일이다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헌과 실정을 감축으로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이가 좀 많고 나머지는 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날이 깎아반 겁니다 50대 여름 초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탄핵시킬 수 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다수당을 무기로 해서 대통령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거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야당하고 여러분 여당이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여러분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다수당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 카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자 의견을 보니까 고 재승님이 범죄의 혐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참으로 기괴한 논리다 이익 앞에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 앞에는 논리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돈이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정파에게 이득이 안 되면 알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산수 값산으로 값이 나라가 망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구한말의 개화파하고 이름들 쇠국파들이 이름들 죽도록 싸울 때도 나 이익하고 우리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아무런 감이 없었을 겁니다 죽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일본의 재물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시왕조가 끝나고 김시왕조가 여러분들 등장해가지고 지금도 죽을 고생을 한반도의 반쪽에 계신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가 다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가장 큰 책임 있지 않습니까 고종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은 뭡니까 그냥 따라갔던 거죠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과제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내 이익만 밝히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협박질인데 그냥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찬성 반대의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를 검찰이 기수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218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내보낸 방송에 한 분이 보시고 가끔 좋은 글을 올리시는 서의형님이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혐의 있으면 수사받아야 이 내용을 보고 맹백하고 지울 수 없는 부정선거 통계는 그 조작규모와 수치를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국가 파괴범죄를 모를 리 없는 모른다면 아프리카 원시 미개인 수준보다 훨씬 못한 무선 수준입니다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의 그 많은 공직자와 지식인은 지금 무슨 질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나라가 망하면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제발 뭐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감옥 가더라도 나라 살리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어떻게 이리 멍청하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모두 이러지 맙시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씀을 쓰겠습니까 나라 안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라가 망하죠 선거가 장악당하면 선거마다 여러분 뭐죠 사기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재산이고 여러분들 생명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선거를 장악당하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선거를 하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장악할 때 선거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 다른 나라든 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나라가 한국이 비실비실해가 역사에 있냐 후방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십거리지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 못 차리게 되면 그러면 또 구한말과 같은 그런 비극을 반복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많이 어려워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신하고 혁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청소하고 구조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언제 그랬나 싶도록 뭡니까 그냥 빈국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걸 안 봅니까 그동안 굳건하게 보였던 상품 수지가 지금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수지가 여러분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수지의 25%를 차지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막 밀리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나 예산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1.7배 면적이 많고 국민이 1.7배가 많고 훨씬 더 산업화 역사가 길고 선진국적이 선진국이지만 독일보다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가 많으니까 나라가 큰일 안 나겠습니까 내년도도 취약계층을 돕는다고 72조 원을 쓴다고 하네요 그냥 가는 길이 그냥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